자 안녕하세요 예서입니다. 이번에 제가 옛날에 파워디렉터 폰트 적응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때가 몇 년 전이거든요. 한 2년 전이었나 3년 전이었나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되면서 바뀌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한번 녹화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만약 되면 올리고 안되면 안 올릴 겁니다. 아무튼 자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는 상업용 무료 폰트에요. 네 여기서 무료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들이 있는 곳이고요. 만약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폰트를 사용하면 몇백만원의 저작권료를 내거나 뭐 그런 벌금을 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디지털 이 폰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가능하겠죠.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폰트 다운로드를 눌러줬으면 ttf 파일로 다운이 될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ttf 파일로 다운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ttf여야만 적용이 될 겁니다 아마. 저는 이걸 이제 제 개인적인 웹 하드 드라이버로 옮기도 할게요. 자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옮겼죠. 얘를 이제 모바일로 다운을 받도록 할게요. 파워디렉터가 모바일 버전을 말한 거거든요 제가. 원격 저장소가 있으면 여러분 편해요. 그냥 개인적인 작업 하실 분들은 하나 사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제가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삭제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설치해서 권한을 액세스해달라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파... 와 근데 많이 달라졌다. 아직도 폰트가 남아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없죠. 자 아무튼 이걸 보면서 글을 보면서 해도 되고요. 제가 영상 찍는 것도 가능하니까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자 여기 제가 아까 외부 저장에 했었던데 거기 있었던 게 여기 있어요. 이동을 시켜도록 할게요. 내부 저장소, 파워디렉터 여기서 폰트라고 적혀있잖아요. 폰트. 얘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커스텀. 여기다 옮겨주면 됩니다. 만약 안 되신다는 분들 이거 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얘를 어플을 꺼주도록 할게요. 한번 껐다가 켜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프로젝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눌러서 편지. 타이틀 디자이너. 여기에 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적혀있네요. 누가 안 된다고 그랬냐. 누가 안 된다고 그랬냐. 아무튼 잘 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2분만에 끝났는데? 불량도 안 뽑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폰트는 저작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즉 유튜브로 수익을 얻잖아요. 혹은 무조건 저작권이 없는 저작권은 다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폰트를 사용해줘야 여러분들 나중에 뭐 벌금 물거나 법적으로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